안녕하십니까 푸치 브로더스 바지사장입니다. 신화사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야외에 나와있어요. 네. 캠핑장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오늘 책 소개 하나 해드리려고 왔는데요. 제목은 Heavy Duty. 이 책이랑 사실은 이런 환경이 너무 어울릴 것 같아서 맞아요. 저희가 나와서 일부러 이렇게 찍었어요. 옷도 이 Heavy Duty에서 얘기하는 정말 Heavy Duty한 옷들을 저희가 또 나름 갖춰 입고 나왔죠. 네. 저희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캠퍼는 아닙니다. 그렇죠. 캠핑을 전문적으로 하고 아직 그러고 있잖아요. 왜인가요? 저희의 그런 장비병적인 성향을 봤을 때 캠핑을 시작했다가는 여태까지 샀던 그런 물건에 곱절이 되는 걸 살 것 같다는 생각? 요즘에 최근에 저희가 이 Heavy Duty라는 책이 한국에 나와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하게. 신바사장이 이걸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게 한 몇 달 전에 제가 주말에 서점에 갔다가 이렇게 책을 쭉 보는 와중에 이걸 발견을 하고 딱 열어봤는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일러스트인 거야. 이건 사실 우리가 잡지에서 많이 봤잖아요. 예전에. 2018년도에 이 책이 한국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거는 맨 위에 써 있는 First Edition was published in Japan 1977년에. 이게 무려 1977년에 나온 책이에요. 맞아요. 그게 2013년도에 일본에서 다시 재발관이 되고 그게 2018년도에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보시면은 좀 왜 이런 책을 굳이 쓰고 이런 책을 굳이 읽어서 뭐 하려고 라고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에 와서. 지금 현재 이걸 보시면은 왜냐하면 되게 뭔가 좀 유치한 것 같은 되게 엉성해 그린 이런 일러스트랑 그냥 안에 빼곡하게 브랜드 속에서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거 지금 77년도 버전을 지금 와서 왜?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패션으로서의 얘기보다는 물건으로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얼마나 잘 만들고 어떤 계기로 만들어지고 이런 그 뒤에 있는 스토리나 혹은 역사들의 관심이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내용은 한 번쯤은 좀 보시고 이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꼭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그냥 또 단순히 기어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거의 백그라운드에 있는 컬처에 대한 얘기예요. 문화. 맞아요. 결국에는 컬처죠.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뭐에 대한 컬처에 대한 얘기가거든요. 맞아요. 이게 1977년도에 나온 건데 그 당시로서는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새로운 트렌드였거든. 막 이제 막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이 사람이 글을 쓴 거예요. 맞아요. 일본에다가. 여기 보면은 이 책을 썼을 당시만 해도 미국에 사실은 이런 등산하거나 이런 문화가 많이 없었다 그래요. 그렇지. 이게 등산 아웃도어 문화가 사실은 유럽에서 시작이 된 거고 미국에서 이게 막 태동하던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런 브랜드들을 보면 너무 재밌는 게 그 당시에 막 새로 나온 브랜드들인 거야. 막 신상 브랜드들. 핫한 브랜드들. 재밌는 게 있어. 나이키. 그렇죠. 자 되게 엄청 재밌는 게 있어요. 장르마다 대표적인 브랜드들이랑 상품을 짧게 소개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나이키. 짧은 기간에 전 세계의 이름을 알린 미국의 브랜드. 뭐 와플 패턴솔을 갖췄다. 뭐 코르테즈 같은 그런 물건은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다. 이런 내용. 이 당시에는 지금 여기 보면은 아디다스가 세계 1위의 브랜드라고 나와요. 맞아. 그리고 심지어 서독에 있는 서독에 본사가 있는 세계 1위의 브랜드가 아디다스예요. 여기 보면은 브룩스 얘기 나와요. 저희 했었던 브룩스 얘기도 나오는데 뉴발란스와 마찬가지인 새로운 미국의 브랜드. 이게 러너스 월드에서 당시에 신발 2위. 선정한 신발 2위에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재밌는 거지. 이 당시에 최신 트렌드의 얘기예요. 맞아요. 맞아요. 보면은 지금은 사라진 브랜드들도 많고 지금은 이제는 너무나 클래식의 범주에 드는 브랜드들. 파타고니아. 이 당시에 파타고니아는 이제 시작도 안 했어. 맞아요. 그런 시절이에요. 이번 시나드가 본인의 어떤 그런 이름을 다한 브랜드들. 본인이 이제 컨설팅하는 브랜드들을 막 만들고 이런 시절이거든요. 한국 평론가 분이 잠깐 뒤에 덧붙이는 글을 쓰신 내용 중에 이본 시나드가 한국에 맞아요. 군인으로 이제 미군으로 들어와서 맞아요. 군인은 이제 적성에 안 맞고 그래서 이제 주말에 산을 그렇게 돌아다녔다고 해요. 그렇지. 인수봉을 등반을 한 게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파타고니아가 시작하기 전 얘기. 시작하기도 전 얘기지. 네. 그 시절의 얘기를 담고 있어요. 이때 보면 사실 이런 헤비듀티라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만들어낸 영어 같은 개념? 그렇죠. 그렇죠. 원래는 헤비듀티라는 뜻은 존재했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되게 내구성이 엄청 강해서 오래 사용한다라는 또 되게 강력한 그런 내구성을 지닌 물건들을 뜻하는 얘기인데 보통 뭐 군용 용품에 많이 쓰이는 단어이긴 하죠. 근데 이게 이런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에 적용이 되면서 이 저자가 맨스클럽의 당시 그 패션 잡지 맨스클럽에 연재하던 거를 모은 거예요. 지금도 나오나요? 맨스클럽? 당연히 나오지. 이게 엄청 역사가 오래된 잡지예요. 맨스클럽이. 그게 사실은 뭐 일본 패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이 세월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건 사실이긴 하다. 그럼요. 이 헤비듀티라는 장르를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정립을 하다시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런 스트릿 컬처의 패션 스타일에도 영향을 미치긴 했어요. 일본에서 당시에. 맞아요. 70년대, 80년대 이어지면서 사실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어떤 남성 패션 복식사에서 이런 아웃도어, 레트로 아웃도어 무대가 자꾸 들어가는 이유는 이 헤비듀티라는 책을 쓴 이 분의 고보아시상의 공이 크다. 그러면서 파생되는 것들이 있죠. 뭐 헤비아이라든가. 뭐 헤비듀티스럽게 옷을 입는 아이비. 그 다음에 뭐 헤비토라. 그래서 헤비트래디셔널이라고 해서 그게 뭔가 약간 브루스 브라더스나 제이프레스랑 헤비듀티가 합쳐졌을 때 나오는 그런 모습들. 맞아요. 그래서 막 일본 사람들도 이렇게 신조어 만들어내기 좋아하니까 맞아요. 막 스타일이 이제 일본에서 이게 오히려 발전돼서 막 합쳐지면서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보면 여기 앞에 이분의 이제 본인이 또 일러스트도 하는 사람이라서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어설픈 느낌의 귀여운 일러스트들을 이렇게 써서 놨는데 근데 역시 물건을 직접 사용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디테일이 맞아요. 막 그림이 막 엄청 잘 그리는 그림이 아닌데 디테일이 되게 잘 표현이 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보면 되게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 게 뭐 데이트가 있어서 버팔로 체크에 셔츠를 입었다. 뭐 거기에 마운틴 파카 6040 마운틴 파카를 뭐 걸치고 있고 나왔다. 이런 얘기 있는 거 보면은 그 당시로서는 이게 되게 나름 뭐 이렇게 힙한 그렇죠? 룩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지금도. 여기 이런 내용이 너무 재미있는 내용이 사실은 많아요. 이건 되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꽤 많은데 이 사실은 어떻게 입고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고 이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하나의 기어로서 용품으로서 그냥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이걸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들의 정신 그러기 때문에 마음가짐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항상 나와요. 여기 나오잖아. 여기 보면. 추운 날에는 모자를 쓰고 바람을 등지고 걷는다. 이렇게 겨울에도 헤비듀티를 즐긴다. 그러니까. 추우면 트레이닝 슈즈를 신고 운동장을 몇 바퀴 돌아본다. 그래도 춥다면 친구와 원반 날리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그냥 웃기잖아. 그냥 웃긴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뭐랄까. 헤비듀티한 사람들은 인생이 약간 스포츠가 항상 섞여 있고 이런 뭔가 이렇게 견뎌내고 자기가 다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웬만하면 반바지를 입고 산다. 그렇죠. 서울에도 헤비듀티한 반바지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 당시에 보면 저희 아웃도어 하시는 분들은 전설 같은 그런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제품이나 그런 얘기들이 그 당시에 사실은 현행 제품으로써 사용되던 얘기가 나옵니다. 젠센의 이런 백팩 시스템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이 백팩을 싸면 효율적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지금의 백팩하고는 너무 차원이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도 근데 이 젠센의 백팩에 대해서는 리스펙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 정도로 되게 시스템에틱하게 잘 만들어진 백팩인데. 이런 얘기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 지금 이걸 지금 와서도 읽어보면. 결국 요즘에 그 하이 퍼포먼스 아웃도어의 어떤 어페럴 기어를 쓰고 사용하고 즐기는 그런 라이프스타일하고. 결국은 이맥상통하는 거 아닌가. 그럼요. 똑같아요. 네네. 너무 다를 게 없어. 이게 이제 레이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요즘에 아웃도어 하시는 분들은 너무 당연하게 옷을 입는 방식이거든요. 언더 레이어 입고 미드 레이어로 보온성, 방아성을 하고. 겉에 이제 쉘로 바람을 막는다든지 비를 막는다든지. 근데 그 레이어 시스템에 대한 개념이 이본슈나드가 그 당시에 정립을 시켰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때는 그게 아직 없는 시대인 거야. 심지어 그런 것도. 근데 이제 이런 라이프스타일을 이들이 그 당시에 소재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개념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게 이제 현재의 아웃도어 퍼포먼스 웨어에 영향을 미친 거고. 맞아요. 자 여기 뭐 초반에 이제 컬러로 초반에 이렇게 써머리처럼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스타일링. 이게 그냥 이제 기어에 대한 그 사용하는 그 예시를 그냥 몇 가지 나눠서 그려 놓으신 건데. 사실 이거는 그냥 스타일링으로만 봐도 되게 따라할 만한 정도의 조합이다. 당시에는 아웃도어 라이프를 위한.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차림새였지만. 지금은 이게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그렇지. 스트릿에서 입혀질 수 있는 차림새가 됐다. 진짜 저대로 입으면 되게 나름 레트로하고 멋있어요. 요즘 느낌의 어떤 그런 복고풍의 레트로한 아이비가 지금 약간 돌아오고 있는데. 약간 스포티한 아이비 개념 그런 거죠. 아웃도어적인 아이비 개념.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그 아메토라 얘기랑 이제 사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맞아요. 이게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이비라는 그런 복식의 형태를 일본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만들어냈다. 근데 그거는 결국엔 트래디셔널이라고 부르는 서양의 복식을 미국의 아이비라는 문화랑 접목을 시킨 그 딱 그 시기에 일본에서 서양 옷을 어떻게 입으면 재밌고 멋있는지가 문화로 하나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게 이제 그 아웃도어 라이프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 이게 하나로 붙으면서 정립이 됐던 그 시기에 대해서 앞에 사실은 그 아이비 스타일 혹은 서양 복식에 대한 경험이나 이해가 없었으면 아마 이것도 문화로 정착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뭐 그냥 요즘 분들이 봤을 때 되게 헐 이랬어 라는 정도의 아까 얘기한 나이키 이야기, 와디다스 이야기, 아식스 이야기, 그리고 뭐 노스페이스니 장스포츠니 다 나옵니다. 홀루바 이런 것들. 홀루바. 저희가 있고 있는 사실 이런 6040 마운틴파카 얘기는 주구장창 나와요. 맞아요. 그 당시에는 사실 고어텍스 같은 기술이었거든 이게. 그렇지 그렇지. 이거 보세요. 이거 정말 남성복식,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도 재밌고 지금 아웃도어 라이프 즐기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꼭 강추하는 이유는 사실은 아이템이나 스타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점. 그 헤비듀티 라이프 쉽게 얘기하면은 좋은 물건을 오랫동안 잘 쓰면서 자연과 버타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다. 활동적으로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이런 내용이 담긴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신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다. 헤비듀티한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밥 먹읍시다. 네. 고맙습니다. 옆에서 다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갈게요. 안녕. 안녕.